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오늘 23일까지 성금을 모금합니다.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, 법인은 대한적십자사 은행 계좌에 자율적으로 입금하면 되고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기탁된 성금은 성금집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나 의료, 주거교육 등 피해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. 성금집행심의위원회